헬로우 1,2,3 나마세 디디라이프 나마세 디디바이아 저희는 델리에 가기 위해 오토를 타고 버스 정장이 있는 빠띠알라로 가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기차가 있는 암발라로 출발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시위대분들도 볼 수 있었어요 암발라 버스 정류장에서 암발라 기차역으로 갈거에요 점프! 가는 길에 흥겨운 음악이 나오는 서운도 지나고 암발라역에 도착! 전간판에서 플랫폼을 확인하고 가야되요 플랫폼 넘버 2 20,48 그렇죠, 어디 가요? 이데스! 플랫폼 넘버 2 오케이 이케 이제는 이 암발라가의 대여 이제는 이 암발라가의 대여 트레인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기차가 연착이 돼서 기차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보고 화물 기차도 보고 차에도 마셨어요. 지금 우리의 트레인은 2분 45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트레인은 굉장히 많이 고요. 네. 우리의 트레인은 이 트레인은 인도네시아의 트레인입니다. 너희는 안정한 트레인은 언제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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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요. 네.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없네요. 네. 아저씨가 없어서 저희는 이곳에 비해가 있어요. 결국 아제이 씨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다시 화물기차가 지나가네요. 2차가 곧 오래정이라 저희가 탈 칸이 멈추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이번에 저희가 탈 칸은 씨씨칸이에요. 한국의 KTS와 같은 의자로만 되어 있는 칸이에요. 이렇게 모니터도 있는데 원래는 도착형을 알려주지만 오늘은 작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암발라에서 델리로 출발! 델리가 마지막 역이라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어요. 오토를 타고 친구 집으로 슝! 다음날 지상철을 타러 가는 길 원숭이를 데리고 있는 소녀를 만났답니다. 역까지 가는 마을 오토를 탔어요. 촬영을 배송하는 소녀를 만났어요. 이거 룡을만하거든요. 룡을 여자로 오면 이 룡은 여자로 오우서 치아가 있죠. puis 그 룡이 하나가 있습니다. cały 룡은 여자로 오우서 치아가 있어요. 이 룡은 여자로 오우서 치아가 있어요. 열차, 열차 들어옵니다. 지상철을 타면서 밖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환승! 어렵지 않아요. 환승하실 노선의 색발자국을 따라가주세요. 저희가 델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의 브런치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왔을 때보다 더 많은 짐이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올드델리역으로 기차를 타러 왔어요. 지상철에서 올드델리 기차역으로 다시 오토를 타고 이동했어요. 올드델리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원두를 볼 수 있었어요. 열차, 열차 들어옵니다. 이번에 저희가 탈 기차는 엄청 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탈 반을 찾는데 오래 걸렸답니다. 이번에 탈 칸은 SL 칸이에요. 잠을 자면서 갈 수 있는 칸이랍니다. 이렇게 중간 침대를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델리에서 찬디가루로 굿나잇! 이제 진짜 뭐 집에 갈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희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